Q. 카드 потом 프로는 살아올 cambi고 정답 가장 istedi 오 오, 야, 됐다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성공 오, 됐다 오, 됐다 그렇게 돼, 그렇게 돼 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야, 이걸 성공시켰어 저 이제 대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 잡아야겠네 그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사람은 네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먹넨코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먹넨코나를 준비해 떡볶이, 피자, 도시락,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나는 떡볶이 할래요 그럼 샌드위치 먹을래요 피자예요 도시락 야, 진짜 주신다 야, 진짜 주신다 헉 피자예요 와, 오랜만이다 엄청 맛있겠다 방금 이미지 보셨죠? 파란 대게임은 소원도 19년 보여요? 형, 라면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단 맞아, 일단 라면 달라 근데 일단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저 하나요 음료수, 음료수, 음료수 젓가락이 없었어 라면이 달라, 뚜껑이 없었어 저 음료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먹을까, 우리? 네, 그냥 먹어요 4라운드가 무엇이 어떤 거지? 어떻게 어떻게가 거의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중요하다고 잠시만 먹지 말아봐 어떻게 중요하다고 어떻게가 제일 중요한데 다 합쳐서 25개예요 개인당 거의 다섯 개씩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요즘 일단 수프가 위에 안 올려져 있었어요 그저 다 섞여 있는 상태였고 김밥이 새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스테이크 같은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이게 없었어요 안 돼 안 돼 저 할래요 떡볶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꽃게랑 막 이런 게 없었고요 그리고 콩나물이 없었고요 라볶이가 아니었어요 떡볶이였어요 네 치즈떡 아닌 거 세 개가 나왔어요 오 그럼 일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요 피자가 세 조각이 아니었고요 김밥 먹을게요 피자 종류가 달랐고요 음료수가 없었고요 생각나는 게 없다 젓가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접시가 달랐어요 오케이 야 다들 왜 이렇게 관찰력이 없냐 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야 치즈가루 뿌려야 돼 저도 아닌 거 같아 그치? 치즈가루만 사린 거야 대박 다시 보기 찬스야 일부 다르게 하려고 뿌린 거야 원진이 형 어? 야 나 다시 보기 원하는 거야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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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도시락 우와 있네 포도주스 다르고 아우 저거 접시야 뭐야 일단 밥도 다르네 아 뭐야 아 네 저도요 콜라까지 있었어요 야 맞네 치즈 크러스도 없고 저 치즈 수퍼 아니 치즈가 안 뿌려져 있네 속 재료네 네 고구마 무스 없는 것 같은데 고구마 무스가 없고요 고구마 무스가 없고요 치즈 크러스도 없고 그리고 파마산 가루도 뿌려져 있지 않았어요 세 개만 말해도 돼요 8개는 전부 상탈 오 야 나 두 개만 맞혔지 대박이지 저 샌드위치 한번 볼게요 하 나만의 두 개가 뭘까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위에 깨 같은 거 뿌려져 있는 거 말고는 구부르겠다 우와 어렵다 하 진짜 어렵다 안에 치즈 있어? 네 일단은 저 치즈가 더 치즈 종류가 아니잖아 빵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피클이 없어요 그리고 햄이 없어요 아 치즈 종류도 달랐어? 치즈 종류가 다릅니다 이 네 개 일단 얘기할게요 이 네 개 일단 얘기할게요 두 개 맞힌다 하 연준 딱 피클이랑 빵이 맞아 일단 이 라면이 아니라 초타발면이었어요 맞죠? 맞고 건더기가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김밥이 일곱 개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깻잎 같은 거 그리고 파 같은 거 이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속에 제가 없었어요 어쩌다 그럼 하나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에 범규가 없었어요 다 찍으셨어요 저 해 봐도 돼 저 봐도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콜로 한 입만 맞았고요 아까 이거 사봤으면 이건 맞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나 진짜 모르겠네 나 진짜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계란이 없네 응 나 계란이 없다 치즈 떡이 없고요 콩나물이 없고요 해산물 해산물이 없고요 그리고 계란이 없고요 그리고 계란이 없고요 계란이 없고요 떡볶이가 아니었었 라고 했는데 이거 계란인데 계란이 없었어 네 힌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연주 형 거 도와주자 그래 연주 형께서 연주 형께서 사실 너무 애매해 근데 스테이크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하나 해주세요 스테이크가 없어요 그냥 있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 아니 정답 맞다고 스테이크가 없다고 맞대요 스테이크 없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나 뭐냐? 나 왜 이렇게 잘 주봐? 내게 설마 했던 그 정답이 이게 맞다니까? 포기할까? 근데 계란이 없고 계란이 있어요 그냥 다 해보는 거야 이거 이거 뭐냐 다 있네 이거 이거 조금만 고이 같은 거 콩고기 그리고 당면이 없었어요 고추가 없었어요 고추가 없었어요 다 땡? 다 땡? 야 쫀다 너 도저히 한 번 먹을 거야 한 번 먹을래 나 오늘 안에 할 수 있을까? 모텔? 그게 진짜 빵이 달라 빵이 다르지 그렇죠 토마토가 있어요? 저게? 가까이 가서 봐도 돼요 야 이게 김치였잖아요 흰밥에 오렌지였어 김치 향이 올리브 없잖아 뭐가 있다고 그러네 올리브 없네 올리브 없어 맞다 콜라는 있고 나다 우동 면이네 우동 면이네 라면이 아니고 우동이 우동 면이 아니고 진짜 이거는 치즈 떡볶이 없고 계란 없고 화산물 있고 잠시만요 저도 나 별로 4개 왔을 거야 게이가 없었어 야 치즈 치즈 게이가 없었어 게이가 없었어 치즈 아니야? 아니 여기 다섯 개가 어떻게 있어?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아 아 너무 안 돼요 아 연준 나 오면서 까먹었는데 저 해보겠습니다 네 치즈 떡볶이가 없었고요 라면사리가 아니라 우동살이 없고요 계란이 없었고요 조개는 있었지만 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뎅이 없었어요 뭐지? 오뎅이 아니었나 봐요 태현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태현이 먼저 고구마 무스의 유무 치즈 크러스트의 유무 파마산 가루의 유무 올리브 올리브의 유무 그리고 이 빨간색 가루 이 빨간색 가루 피망의 유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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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트 브레이트 저 샌드위치 할게요 먹는다 빵이 달랐고 피클이 없었고 누가 이제 봐도 모르겠더라 토마토가 없었고 네, 일단 이 세 개로 하겠습니다 디테일 발견 디테일 발견 아, 토마토 맞았네 아, 토마토 맞았네 아, 토마토 맞았네 일단은 스테이크 없었고요 맛살 없었고요 김밥에 교수? 그 다음에 라면에 버섯 없었어요 김밥 저기 사진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연주 형이 다 먹었어 아, 혹시 말로 사람은 남겼어? 휴가면 정답 먹었어 형도 대단하다, 진짜 그거 해볼까요? 아, 네, 수빈이 형 일단, 주스 종류가 달랐고 일단 현미가 섞였는데 쟤는 흰쌀밥이고 응 그리고 김치 어, 무말랭이 되는 김치가 있었고 배추김치 응 그리고 어, 사진 속에 새우가 더 순실했어요 어떻게 그리고 감정 살이 더 만났다 오징어 젓갈 처음 얘기해 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거 오징어 젓갈이 아니었나 봐 야, 그럼 다 같이 연준이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연준 씨가 한 번만 더 5초 보여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2개예요 자, 그대로 비트해서 본다 자, 계란 있고 노란, 아, 노란 단무지가 아니네 흰 단무지 맛살 있어 흰 단무지랑 백포 이거 김밥에 계셨어요 김밥에 약간 1층밖에 없었잖아 아니, 2층이 있었어 2층이 있었어 어, 연준 형이 이게 다 먹은 거라니까 다 해볼게요 연준 연준, 연준 자, 첫 번째 또, 또 없어, 없어? 응, 없어 오케이 자, 이게 원래 노란 단무지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없었어요 그리고 음 이게 시금치예요 그리고 라면 안에 노란색 그 네모난 계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아, 그렇죠 연준이가 없어요 완벽한 다섯 네 네 아, 나도 뭘까? 정답이고요 아, 떡갈비구나 네 지단 네 정답이고요 자, 자, 하나만 더 맞추면 돼, 얘들아 주임치단 중에 이 상추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거군요 맞아요? 아니, 범규 형이 이걸 하나도 맞출 거예요, 본인 거에서 저 말할게요 떡 모양이 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아시죠? 단면이 평행사명이 있는 친구 네 얘였던 거 같은데요 야, 나 관찰력 대박이야 관찰력 대박이야 20개 끝 20개 끝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여기요? 아, 시금치도 있는데 아음 그래도 다 맞추고 다 맞추고 잘 먹었잖아 난 만족 저도 만족 저도요 잘하고서 홍보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이기네 망한다, 우리 우리의 게임 달 아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2등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10개 끝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10개 끝 10개 끝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휴, 금방 하지 이러고 맨날 못하는 게 우리긴 하지만 첫 번째부터 할게요 네 못하기만 해봐요 이걸 어디 쳐다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결왕 2 정우 일단, 잠깐 기다려 뭐야, 저게? 에일리언 프레데터 워리 맞는데, 워리 아, 워리가 아니라 그거 아니야, 이티 있지 이티 저거 저게, 저게 왜 이티지? 왜 게임 같은 게 없어? 잠깐만, 이거 했어야지, 손가락 조지 이건 영화예요 영화요? 아, 진짜 리모를 찾아서 오케이 오 리모 리모 어? 타이타닉 타이타닉 잘하네 잘한다 이번에도 영화예요? 네 링 아, 여기 있는데? 공급한다 공급한다 판다 맞잖아 판다였어요 방금 휴닝 이모티콘 잘한다고, 많이 쓴다고 타잔 혹성 탈출? 어? 아, 잠시만 차라리 나홀로 집에 있다 오! 나홀로 집에 야, 그거 맞고 있었다고 나홀로 집에 오 생각하는 게 달라 범규의 센서가 좋았는데 이거 나 모르는데 아, 이거 UTP 탑탑탑탑 이모티콘에 단락이 있잖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어, 잠깐만 마라톤? 마라톤? 말아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그거는 근데 뭐야 세계 뭐야 저기 워킹데드 아, 13일에 금요일? 아, 여기 있다 아니,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이제 안 보여 뭐야? 다 지워 아, 17일간에 어? 47일간에 생길 줄? 시간을 달려서 아, 시간을 달려서 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아,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와, 이거 맞추네 대단하다 시간을 달리 아니, 그래도 시계 찾고 있었구나 오오 영화예요 얘들아, 그냥 지격으로 해 살게, 지격으로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 아저씨 네 막 극앙을 건너지 마시오 할아버지와 아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계속 맞춰봐 어, 집으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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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두구나 아, 이거 모르나? 아, 이거 모르나? 너희, 너희 모르려나? 알텐데 알긴 하는데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성에 남긴 만두 유명해, 유명해 만두 아, 잠깐만 이게 할아버지 옆에 뭐야? 할머니야? 그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인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 만두 아, 이거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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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올드보이 아, 올드보이구나 이거 맞추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올드보이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감옥에다가 만두 넣어주는 것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하다 철궁 열차 부산행 부산행 아, 뭐야 기차가 다양하게 놓는 것 봐 이번엔 노래 제목이에요 네? 노래 제목 네? 노래 제목 잊다, 잊다 어느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어느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어느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아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뭔가 딱 나올 것 같아 텔레파시 슈은호 슈은호 꽃본의 남자 이거 사랑의 불신차 수빈이 형이 알 것 같아 파이 캐슬 종독 죄송합니다 무요, 무요 주제가 모르겠다 아, 이거 멤버들 모를 알 것 같은데 아, 일단 해봐 그거 어디 있지? 이건 내 드라마 아,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잖아 치킨 파티 뭐야, 이게? 치킨 두들 쑥 어, 일단 치킨 두들 영화, 영화 이거 치킨집 운영하는 깡패들이 그거 아니야? 극한 직업 극한 직업 그거 경찰들이 운영해? 아, 그래요? 경찰들이 잡으려고 운영하는데 잘 돼가지고 자, 해리포터 별 광고 아, 투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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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라도 해봐 그, 이게 없다고?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어려움을 패셔도 돼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왕, 아, 저, 왕, 반제즈왕 아, 나 지금 저거 쉽네, 많으셨네 아, 저거 프레셔스 뭐지? 아, 이거 멤버들 몰라요 이거, 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모르는 패셔도 돼 이거는 그거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학교? 어, 학교 2014 병원이에요 하사인? 드림하이 굿닥터 왜, 이게 뭐야? 하트 H, 그냥 H 똑같은데 다 넘겨, 넘겨 호텔의 문화? 넘겨 호텔의 문화? 어, 호텔의 문화 어, 호텔의 문화 이름 밖에 어떻게 묻혀요? 알아? 알죠, 이 영화 초콜릿? 탈리에 초콜릿 아, 탈리에 초콜릿 아, 탈리에 초콜릿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나도 저런 게 있나? 처음 들어보래 네 부하 4분의 3 승강장에서 널 기다려 널 기다려 뭐야? 병원 아니야? 아파?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비포 비포? 불타고 그러네? 사이렌? 하... 이 노래를 알아, 형 야, 넘겨, 넘겨 난 알지, 이거 유명한 건데 뭔데? 아, 넘겨, 패스 뭐예요? 응급실 아, 이 노래야 아, 이 노래야 얘들아, 영화야? 네, 영화 엔드게임 일단, 일단 이거 뭐 가망이 어딨어? 뭐? 엄브렐라 아, 아, 이거 야, 이거 킹스맨, 킹스맨? 어? 킹스맨, 킹스맨 우와, 대단하다 잘한다 잘하네 우산말이 있어서 충분했어요 아, 아, 아 오케이 나 아, 그 니겐 주디 나오는 거 뭐였죠? 지토피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렇게 하지, 영어 길목이 니겐 주디인 줄 알았어요 야, 지토피아 재밌게 봐 그럼 팬들이 저 니겐 주따로 부르는 거 알아요, 형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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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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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보여주세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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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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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송이 초 is, is, i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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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분 56초 안에 다 맞힐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O DO 야, 정규 씨가 안 넘어가 아,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O DO TO DO 잘하셨어야 되니까 야, 야, 열심히 해보자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 50번만 채우면 되니까 5분이요, 어차피 중간에 떨어져도 괜찮죠? 어차피 그냥 처음부터 하면 돼요 1, 2, 3 현준, 현준, 츄닝 휴닝 휴닝 수빈 수빈 Latrice 연준, 현준,%. 형 왜 안 배워?! 한 번 exfol시해 생 התPS 선물 받는 손 wären 수준, 휴닝 골 Devdom 자기 flags 혜진 한화 이리저라 휴닝이 보면서 제가 수비를 할게 휴닝 현준 현준을 조리 주oph 워 주oph 야 야 이 세상의 죽이겠어요. 너무 따 찾을려 휴닝 현준년준 주 liquor 휴닝 휴닝 범규 범규 번규 범규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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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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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주원O 범규 범규 연준이 연주 socio 연주す 멈추 여질 연주 marqueün 제 근egan은 왜 그러냐고 fear 아 재미있어 재밌어 저부터 할게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2분 남았어요 OK 범규, 범규, 연준, 연준 연준, 연준, 수빈, 수빈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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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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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sun 태연 태연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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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Imagina mike 소빈 sensory respect OK 연준, 연준. 범규, 범규 범규, 범규,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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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태연님 태연 태연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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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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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진 뱀진 수빈 수빈 뱀진 연진 딱 사진했어 연준이 연준이 번개 번개 범교 번개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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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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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진 연준이 잠깐만 휴닝 휴닝 수빈 수빈 뱀진 연준이 잠깐 나 왜 자꾸 연준이 형 나오지? 최대 몇 번까지 갔어요? 11번이야 야 이거 가방 없는데? 또 하자 또 하자 빨리 빨리 1분 남았어 휴닝 휴닝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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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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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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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 태양 태양 주 주 주 주 야 이거 이름이 헷갈린다 이제 내가 이거 시간 초기화 한 번 다시 해보면 안 돼 한 번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어쩌지 5분 지났습니다 네 이번 라운전 실패해요 여러분 네, 실패했습니다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네,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오늘 많은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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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은 또 성공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와 양독님 큐 이즈 이즈 굳이 다 이기지 않아도 되자 한 번 정도 더 줄 수 있어 3분 동안 30회 하시죠 30회 30회 오케이, 30회 알바 1분에 10개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자 우리 진짜 천천히 하자 실수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 실수 안 하고 오케이, 오케이 태현이가 먼저 해 정확히 보고 얘기해 주자 응 응 다시 3분 시작할게요 연준 연준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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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태양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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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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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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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휴닝 휴닝 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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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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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규 범규 연준 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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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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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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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닝 연준 연준 수비 뭐야 몇 개예요? 36번 수능 아 뭐야 너무 쉽잖아 아 역시 초반에 열심히 안 하길 잘했어요 사실 이 게임 다 알고 있잖아 맞아 요즘 게임을 왜 유지하지? 너무 쉬워 너무 약고 쓰는 거 아닌가 너무 쉬워 쉬워 하나만 바꾸기 해주세요 설마 이렇게 바로 시작하잖아 좀 더 바꾸기 찬스 이런 거 주시지 않을까요? 선생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신다는 게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한 번만? 아저씨가 게임을... 잠시만! 안 돼, 세연아 안 돼 안 돼요! 다시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해주세요 야, 내가 저번까지 맨날 빌다가 좀 거만해졌다 우리 진짜 한순간에 거만해졌어 진짜 개구리 올챙인 줄 생각 못 한다고 다음에 다시 올 때 거만... 다시 이렇게 비는 거 아니에요? 진짜 거만해졌다 우리 다음 보람에 저희 진짜 소원 음란을 돌리러 가볼까요? 네 그럼 돌리러 넘어가 볼까요? 투두 네 투두 오자 투두 호박이를 지우고 얘를 이렇게 하자 호박이 미안해 호박이는 집에서 태연이랑 쉬어 호박이는 집에서 태연이랑 쉬어 이게 한 칸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소원을 정리할 눌렛을 돌리는 거고요 네 편의점이 들어가서 야, 설마 연준이 형 형아가 걸리겠어 야, 진짜 믿겠습니다 와, 엄청 세게 돌리시네 떨린다 아니, 근데 안 걸려, 이거 이건 안 되네 절대 안 걸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나 수가 무서웠어 무서워 무서웠어 무서웠어 안 걸렸지, 뭐야 야, 나 무서웠어 와, 진짜 무서웠어 야, 이 정도만 던졌어, 내 정도야 그럼, 이 정도 오케이 오케이 오 카메라 감독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곳에서 제주도 감독님이 한 번 더 돌려서 나오는 곳에서 다 그냥 감독님이네요 감독님, 어디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야, 제주가 근데 좀 넓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자, 제주도를 차라리 눌리자 근데 제주도 가서 전갈을 먹을 수는 없잖아 준비를 해 주시겠죠 준비하시면 전갈은 먹되, 거기에 제주에서 먹을 수는 있지 아, 먹기 싫어 전갈은 먹어도 거기에서 지내는 거잖아 제주도도 늘리고 그리고 이 돈이 한강까지 있어 마 아, 한강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 근데 어디서 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중요하지 어디서 가 저거 들리자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잠깐만 야, 나 솔직히, 나 두바이도 가고 싶게 돼 제주도 이렇게 하나 하고 야, 두바이도 그냥 하시면 되지 않냐? 더 쓸 수 있잖아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제일 무섭다 혹시 원래 두바이가 나올 수도 있어 맞아 어떻게 해 간절히 빌면 될 거야 잠시만요, 저희 두바이 나오면 진짜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와, 나 떨려 와, 이게 제일 떨린다 나 못 보겠어 언제 멈춰? 진짜 무섭다 근데 감독님이 원하는 곳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아,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아, 차라리 한 번 더 아, 차라리 한 번 더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엄마, 이거 진짜 한 번 더 진짜 한 번 더 해요 아, 진짜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와, 줘 나 무서워 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기도해 빨리 기도해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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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있어 제주도 제주도 물건 나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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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제주도 어? 제주도야 됐는데? 어? 제주도야 됐는데? 어... 원래 여기였는데 옆에서 돌린 거야 어? 어? 아 잠시만 와 제주도 아 그래 깜짝이야 카메라 감독님이 원하는 곳 아 어디 원하세요? 아니야 근데 야 원하는 곳에서 재밌게 논다면 거기서 재밌게 논 지금 저 호캉스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자 뭐 할까요? 이거 들릴까? 어차피 호캉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수영도 안전하긴 해 근데 수영도 괜찮아가지고 수영을 어디서 하느냐가 또 문제긴 하지 막 수영을 꾸정물에서 막 이런 거 어디서 가야 어디서 가 불안해 호캉스를 늘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수영을 문두렁에서 막 이런 거 수도 있잖아요 뭐 할래 호캉스야 이거야 저는 차라리 이게 맞다고 해서 자 이거 눌렁 뽑기 이게 나아요 저도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자 이거 여기 눌릴게요 바다도 가고가 애초에 있어갖고 그러네 바다도 가고가 있네 애초에 그러니까 아 나 근데 호캉스가 너무 하고 싶어요 여기 수영도 포함이 돼 있긴 해 어쨌건 간에 호캉스가 좋긴 한데 바다도 가고 수영도 하고 말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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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세요 아니 그렇게 호캉스가 좋은 사람들이 범규 형 집에서나 사하나 사막에 쓰렸어? 어? 자다 가자 나이도 타고 제펠리오아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펠리오아 아아 진짜 아아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진짜 한 번만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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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부탁할게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이것마저 자작진이 걸리면은 소원이 아니라 그냥 기획은 하나 더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거 야 이거는 남은 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다 재밌고 신나게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는 우리는 그냥 재밌고 신나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우리 재학생 분들 너무 좋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옆에서 놀고 있을 동안 쉴 틈 없이 한다는 재학생 분들 놀고 있을 때 저희는 쉴 틈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바꾸자 얘를 한 번 더 바꾸자 그러면 야 좋아 좋아 한 번 더 아니야 아니야 한 번 더 이렇게 늘려버릴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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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라리 그게 나을 거 아니야 차라리 차라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우리 다 흥분해갖고 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목이 다 나갔어 우리 이거 늘리자 1박 2일 그러니까 1박 2일 이걸로 늘리자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눌릴게요 근데 어떻게는 뭐 나와도 오케이 제가 잘 보고 싶으니까 이걸로 좀 색칠해 놔야겠다 돌릴 때 잘 보이게 그냥 돌릴게요 저희끼리 돌릴게요 어떻게든 상관없죠 돌려주세요 믿어요 나 근데 이거는 뭐 나와도 상관없어요 뭐 걸려도 나무라기 없기 네 이건 아무 말도 안 오케이 저 믿고 있어요 1박 2일 자 앉아 있어요 다 오케이 앉아요 앉아요 팔짱 껴요 팔짱 껴요 그... 어... 그... 어... 이거 내가 적은 거야 미안해 이거 내가 적은 거야 미안해 야 너가 돌려 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운이 없잖아 네 감독님 too easy easy more harder, more harder 너무 쉽잖아 요즘 게임이 웨이 이즈하지 야 너무 싫은데 우리 너무 약보시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반대로 돌렸어 소원은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라 벌칙이 생기고 있어 점점 벌칙은 돌아오는 거야 저도 그냥 세게 돌릴게요 어 세게 돌려 그냥 진짜 깔끔하게 하자 근데 이번에도 또 걸리면 우리는 진짜 운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셔서 운명이라 생각하죠 노래 잘 짜주실 거예요? 그래도 분량은 재밌게 나올 거라고 항상 재밌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 지나갔어요 야 진짜 진짜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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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갔어요 야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돌려도 돼요? 저 한 번만 더 돌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1박 2 뽑을게요 어떻게 감독님들이랑 작가님들도 저희 너무 안쓰러운가 봐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깔끔하게 해요 우리 일단 망했고 아니야 야 나 금손인가봐 우리가 1박 1 동안 뭘 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대비 깨지지 것 같으며 뭐 다 해야지 연준, 수빈, 범규, 휴닝카의 최연 포도화를 다 채웠을 때 네 카메라 감독님이 원하는 곳에서 제작진이 원하는 곳에 1박 2일로 1박 2일로 포도화를 다 채웠을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망준이 형이 한강 가는 게 더 재밌었을 거 같아 그러니까 다시 그 소화는 돌아오는 거야 그걸로 그냥 다시 돌려 그냥 제작진이 잘 재밌게 해 주실 거야 우리가 아까 이지 이지 이러면서 까불어놨던 까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래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난 투두 좋아 나도 투두 좋아, 맞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는 사실 투두가 좋은 이유가 투두 대신 분들이 좋았어요 나도 나도 항상 알차고 재밌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당연하세요 그런 걸 짜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안 계셔 항상 할 때마다 너무 설레요 그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네 그럼 다음 투두 때 뵙겠습니다 투두! 망했다 안녕 우리 운 진짜 지지르덕다 아니야, 우리 엄청 잘 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투두! 수령을 제외한 4명에게는 어마무시한 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왜, 왜... 아... 우와 1등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1등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아, 이거 되는 거냐고 3명씩 10번 와, 뭐야? 뭐야? 눈앞에 보인 데 꺼리지 못하겠어 3개여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뺏어?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뺏어? 9.2명씩 11번